자 세상에는 참 진기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불교와 관련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까지가 진짜고 어떤 것까지가 조금 더 윤색된 건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함께 섞여 있는 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한 가지의 방법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고 그다음에 종교심이 고치되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신의사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신의한 내용을 포함하는 역사 역사 속에서 신의를 다 배제할 것이냐 이러면 춘추사관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굉장히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내용이 가장 많이 녹아있는 삼국유사 부타로도 삼국유사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 인사가 오늘 굉장히 싫어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오대산과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대산에 있기도 하지만 삼국유사 전체를 통틀어서 오대산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금강산이 의외로 약하고요 그거는 금강산이 그 당시에 제대로 못 떴기 때문에 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오대산이 생각보다 구치가 컸구나 그리고 황룡사보다 더 커 지금 이제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황룡사는 삼국유사 전체를 통틀어서 세 편이 제대로 수록되어 있어요 그게 장육존상 편 그 다음에 가석불 연좌석 편 그 다음에 황룡사 고층목탑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황룡사종 분황사 약사상 분황사 약사상이 굉장히 큰 게 있었어요 그게 임진왜란 때 이제 소실되면서 녹아버렸는데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는 그 뒤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봉덕사종 그러니까 성덕대 왕신종 이 세 개를 해서 총 합쳐서 네 편입니다 그러니까 세 편 플러스 3분의 1에 해당하는 게 황룡사고 그에 비해서 오대산 같은 경우는 네 편이나 수록되어 있어요 오만진신 쪽 그 다음에 보질또 체자전기 어떻게 보면 상원사의 기틀을 다진 사람이 보질또 보천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 대한 전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오만진신이라고 하는 거는 저분들이 봤었던 오대산에서 각 봉헌인마다 1만 보살들을 봤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신효거사 오류성중조라고 하는 거는 신효거사라는 또 다른 중창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문수사 저 문수사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상원사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수사 석탑기 그래서 문수사에 좀 신이한 석탑이 있어서 지금 그 얘기를 적고 있는 총 네 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황룡사보다 아무리 오대산이 잘 나가도 황룡사에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오대산에는 두 가지 틀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월정사팀의 이야기 하나는 상원사팀의 이야기 그래서 본사가 있으면 보통 산 안에는 전부 다 암자들로 구성이 되는데 상원사는 사자를 쓰고 있어요 상원사 말고 또 하나가 나중에 하나가 더 붙어 사자가 그게 이제 영감사 정확하게 말하면 수직사입니다 수직사 그거는 조선왕조 실록과 의계가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거기가 이제 왕실 물건이 들어갔으니까 레벨이 올라가는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단독적인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암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부속된 어떻게 보면 쫄개입니다 쫄개 오대산의 시작은 자작률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산서 오대산이 있고 이게 문수보살을 모신 청량산이에요 이게 청량산이라고 하는 청량산에 문수보살 산다는 얘기는 화엄경 보살 주처품에 나오는 이야기고 간략하게 정리만 해드릴게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덕지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가 주제가 아니거든요 이 청량산을 청량산이 인도의 동북쪽에 존재한다고 나와요 동북방에 그래서 인도의 동북쪽 그래서 비정을 하는 게 중국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도 동북쪽 그리고 청량이 시원하다고 하니까 오대산은 약간 추운데 이렇게 설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 오대산의 문수보살과 관련된 이야기 스토리들이 좀 있어서 그게 결합돼서 문수보살의 성지 그래서 오대산이 있고 청량산 이런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게 자작률사 때 정도 되면 거의 완비가 됩니다 일단락이 돼요 그래서 자작률사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것 때문에 중국에 갔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 이제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관계 때문에 중국에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간 김에 저기를 들리죠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찍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어디어디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저기를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뭐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당시 신라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았고 선덕여왕 때 상태가 별로 안 좋았고 고구려나 백제에게 밀리고 있어요 특히 백제한테 상당히 많이 두드려 맞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백제왕은 시호만 들어도 센 무왕입니다 무왕입니다 그래서 두드려 맞으니까 당나라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고 망할 수는 없잖아 이게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외세를 끌어들이는 게 정당하냐 죽는 거는 이거 사실 뭐라고 말하기도 힘들어 그리고 자꾸 외세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만 까놓고 얘기하면 그 당시까지는 통일신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신라사람은 백제사람하고 같은 민족이란 생각 없었어 얘도 외국인이고 쟤도 외국인이야 좀 먼 외국인 가까운 외국인 우리는 지금 통일된 뒤부터 생각을 하니까 같은 한민족 아닙니까 그게 뭔 태도하는 소리야 그 당시 신라사람들의 인식에서 백제는 그냥 주적이고 어떻게 보면 당나라는 좀 멀리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제랑 한민족이라는 생각 아예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 생각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거는 통일신라 시대부터니까 그 전 사람에는 그 머리에 그 인식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잘못됐어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생각 자체가 없는데 뭐 당시에는 당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종교인이 좀 폭이 넓어요 종교인이 굉장히 좋은 게 일반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만날 수 있는 한계들이 다 정해져 있어 비슷비슷한 그룹들을 만날 수 있어 근데 종교인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아래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진짜 잘나가는 사람부터 진짜 가난한 사람까지 위아래로 다 만나는 게 종교인이에요 어느 정도만 뜨면 못 뜨면 끝이지 뭐 정치인도 만날 수 있고 뭐 안 그러면 뭐 경제인도 만날 수 있고 이게 가능해 아니 그렇잖아 아이돌도 엄청나게 떴어 BTS야 그럼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거지 전통사회에서는 종교인만 그걸 할 수 있었다니까 왕도 만날 수 있고 천민도 만날 수 있고 위아래로 나머지는 다 신분과 관련된 사람들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중국 불교사 얘기할 때도 그 얘기 했었는데 왜 저들은 한때 당나라나 이런 때 굉장히 많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출가하는데 자세히 보면 아주 신분이 좋은 사람보다 머리가 좋고 신분이 평균에서 약간 올라가는 그 정도 사람들이 출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으로서는 최고급까지 못 치고 올라가는 거야 머리는 있는데 그런데 그때 종교인이 되면 자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왕조국가 시절에 임금에게 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까지 될 수 있다는 자체가 다르잖아 관직 생활하는 것과는 또 다른 거죠 관직 생활은 죽을 때까지 절을 하는 사람이지 절을 받을 수는 없잖아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역전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교인을 보내는 게 종교인이 갔을 때 황제나 황태자를 만나야 가시오 이게 일반 사신을 보내면 그거는 끝입니다 그들이 행정적인 기본적인 것만 세팅해 주지 절대 그 이상은 안 해 그런데 자작률사와 관련해서도 황제나 황태자가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존중을 표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불교를 믿고 있으면 황제나 황태자라도 그냥 외국에 아주 대단한 고승이 있다던데 그러면 이렇게 접할 수 있잖아 그러면 말하기가 좋지 우리나라 상황이 이런 얘기하기가 상당히 좋지 그래서 종교인이 저런 사절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런 역할들을 하는 경우도 그래서 자작률사는 진골 출신이고 선덕려왕하고도 혈족이니까 가서 그런 역할들도 좀 해주고 당신 수행도 하고 그다음에 오대산에 문수보살 나타난다던데 가보기도 하고 겸사해서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분들은 꼭 유학 갈 때 보면 사신이랑 같이 와 돌아올 때도 사신이랑 같이 옵니다 외교 사절이랑 같이 옵니다 이렇게 원래 잘 나가는 사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중국에 가서 황제도 만나고 당신이 종남산에서 수행도 하고 운제사가 종남산이거든 그리고 오대산도 거기서 들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신라에서도 울산 쪽에서 한번 들었고 저런 얘기를 들었고 가보니까 구체적으로 종남산에서 야 오대산에 뭔가 이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라고 옆에서 바로 옆에서 이렇게 썰을 풀어주는 분이 한 분 있었죠 그게 도선율사입니다 자작율사하고 이렇게 친했었던 도선율사가 있어요 일설에는 도선율사한테 배웠다 어쩐다 하는데 배운 거는 맞을지 몰라도 제자나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해서 오대산행을 감행하고 가서 맨 처음에 동대로 갔더니 봉우리가 다섯 갠 거야 그래서 동쪽 봉우리로 갔더니 여기가 아닌갑다를 한번 하고 지금 중국 오대산 동쪽 봉우리에 가면 문수보살 삿갓탑 제가 처음 보고 굉장히 놀랬던 문수보살이 삿갓을 썼는데 그 탑을 삿갓을 놓고 갔대 그래서 삿갓탑 삿갓탑이 있고 거기서 아닌갑다 해서 북대로 가서 북대에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꿈에 이 개송을 들어 그런데 이걸 범어로 들었어요 범어로 요지일체법은 일체법을 알고자 하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렇게 항상한 성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소유 그것은 항상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여시해법성 이와 같이 법성 본질 그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을 이해한다면 네가 이해한다면 직견 곧장 노사나불 여기서는 비로자나불이라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신을 보게 됐다 그러니까 네 본체적인 자성이라고 하는 본질은 원래 실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것이 축적된 거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을 네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것이 곧 법신을 이해하는 거야 라고 되어 있는 개송이에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대승경전에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법화경하고 열반경 이거는 어떻게 하면 구체성이라고 하는 실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실체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래서 이게 실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야부하고 화엄부는 화엄경 쪽은 또 이게 비슷해 이 세상은 매트릭스 같은 거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가짜야 그래서 네 마음 먹은 대로 꿈과 같은 거야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걸 잘 몰랐고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 꿈에 인도말로 들어서 잘 몰랐대요 인도말로 들어서 그래서 꿈에 꿈을 깨고 나서 이렇게 나와서 이게 뭔 소리지? 근데 그걸 계속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승 그러니까 아마 외국 승리가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이 개성이에요 라고 가르쳐줬대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물건을 갖고 있는데 나한테 이 물건들을 받아 갈래요 이러면서 준 게 부처님 전골살이 손가락살이 그 다음에 몸에서 나온 살이 백과 갖고 있기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비라 금전 가사 비라 금전 가사가 금색에다가 이게 빨간색 점이 들어간 그런 가사 그런 가사 아니면 금점이니까 빨간색 가사에다가 금점이 박혔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전체는 금난 가사일 거예요 빨간색 가사일 확률은 별로 없고 전체는 금난 가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통도사에서 내려오는 것도 이것을 모델로 한 어떻게 보면 복각품이에요 다시 만드 그리고 바로 백옥 옥으로 된 바로 그다음에 요거는 폐업경입니다 주폐금역경이라고 이렇게 길게 생긴 폐업경 그 다섯 개를 줬대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이제 받아오는데 그게 이제 문수보살이에요 그리고 나서 태화지 쪽으로 중대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태화지가 있어 태화지 용이 나타나서 뭐 자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위해서 절을 지어 달라 그러면 그게 울산의 태화사가 되고 태화동 태화나루 뭐 이렇게 해서 다 되는 거고 태화루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게 문수보살이었어요 라고 그 용이 가르쳐줘 그리고 이 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룡사 구축목탑 황룡사의 용이 한 마리 있는데 내 아들이거든요 내 장남이거든요 내가 파견 보내놨는데 거기다 구축목탑 세우면 아마 당신이 고민하는 이러한 신라의 위기들이 다 해결될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다음에 차장 경률조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문수 저 뭐야 오대산 사적기에도 나오고 제1조사전기 계창조사전기 뭐 이런 데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저 뭐야 황룡사 구축목탑조에도 나오고 그런 스토리들이 다 연합돼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덕여왕 때 잘 됐다가 선덕여왕 16년 마지막 해에 비담염종의 난이 일어나면서 여자는 정치를 제대로 못한다 라고 하면서 상대등이 그때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대등이면 국무총리고 그 다음에 화백제도의 의장이에요 최강자입니다 그런데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 다음에 내 자리인 줄 알았는데 딴 놈이 이렇게 침을 바르고 있더라 내가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놈이 새치기를 하려고 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 놈을 패고 싶었지만 그 놈 옆에 아주 센 놈이 한 놈이 있더라 김춘추와 김유신입니다 김춘추와 김유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등인데 국무총리인데도 불구하고 선제공격을 해야겠더라 그게 비담염종의 난이입니다 비담염종의 난 참 그러고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국무총리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높은 사람인데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야 누가? 김유신이 김유신은 진짜 세 김유신은 진짜 세 그래서 김유신은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김유신한테 비담만 두드려 맞은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더 두드려 맞았죠 자작률사 자작률사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전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자작률사는 대당 외교권 당나라의 관계 당과의 관계를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군사권에서 충돌했었던 사람은 비담과 김유신 충돌이죠 이해가 됩니까? 여기는 누구랑 충돌했냐면 김춘추입니다 이게 한 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잖아 이 팀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자작률사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쉽지 않네 쉽지 않네 그렇게 해서 당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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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도 신라에서 입히려고 했었고 이게 진덕여왕 때예요 선덕여왕 때가 아니고 그다음에 당나라 연어도 사용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게 이제 감질어나 김춘추가 했다는 썰도 있어요 그 기록에 두 가지가 나와서 서로 그런 저런 논점들 갖고 충돌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진덕여왕 때 선덕여왕이 이제 있을 때는 그나마 선덕여왕이 자장을 미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진덕여왕이 약간 최규화 정부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위험해 위험해 그때 강단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뭐하러 그거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진덕여왕 때는 실권자는 김유신 김춘춥니다 실세는 이미 다 진덕여왕은 그냥 약간 허수아빅처럼 서 있는 거고 전두환 대통령하고 그 최규화 대통령 관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대통령인데 얘기를 잘 경청해야지 잘 경청해야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대충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자작률사가 반전하려고 했지만 반전 안 됐고요 반전 안 됐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방에 가서 다시 상황들을 한번 돌이켜보겠다라고 해서 길을 떠난 게 오대산입니다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 내가 그 강원도 쪽 세력을 강원도 세력이 이게 신라가 통제하지 잘 안 되는 세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규합해서 내가 내 입지를 다시 다지겠다 그리고 오대산에서 문수보살 만났을 때 문수보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나라 동북쪽에 오대산이 있다 오대산과 기운이 통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나를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찾으러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찾다가 결국 못 찾고 정암사까지 가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오대산 쪽에 계시다가 그 옆에서 원래는 수다사라고 하는 절에 있었어요 평창의 수다사 지금 폐사됐는데 그 절에서 계시면서 지금 평창 오대산을 개착을 하고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저쪽 가서 바꿔? 이래가지고 강릉에 한송사로 한번 갔다가 거기가 갈반지거든요 갈반지가 아니고 거기가 한송정, 한송정이라는 데고 그래서 지금도 거기 소나무가 유명해 소량 강릉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간 게 성남원 정암사입니다 정암사에서 돌아가시는 걸로 그래서 내가 이런 자작률사, 자작률사 이렇게 술래길을 조성을 해서 강원도가 이렇게 좀 단순히 그냥 뺑뺑이 도는 길의 문화가 아니고 뭔가 의미를 가진 거를 했으면 이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강원도는 별로 또 신경 잘 안 쓰더라고요 강원도는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맛있어요 옥수수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자작률사가 자작률사가 오대, 저 뭐야 오대산에 와서 지금 평창 오대산이에요 평창 오대산에 오셔가지고 이거를 문수보사를 챙겨달라고 오만진신조에는 3일을 머물렀대 산이 막 신령스럽게 안개가 끼면서 이게 게이지가 않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문수보사를 못 만났대 오류성중조에는 대산 오류성중조에는 7일 동안 있었는데 못 만났대 그러니까 만나지를 못해요 희한하게 이 옆에 평창의 수다사에서는 꾸배봤대 그러니까 현실에서 만나지를 못해 그리고 저 이야기가 이제 서로 섞여서 두 가지가 아마 민지가 섞은 걸로 판단되는 게 오대산 사적기에 보면 3일 한 번 있다가 풀로다가 이렇게 암자지어서 초당을 3일 머물다가 안 돼서 다시 다음에 다시 와서 8척으로 조금 큰 집을 짓고 7일 머물러 아 또 안 됐다는 거거든 똑같은 스토리예요 3일 있었다 7일 있었다 똑같은 스토리예요 근데 결국 못 만났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뜰 때는 다 도와주겠다고 하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부도 날 때 다 그래요 잘 나갈 때는 은행이 빌려가라고 그랬다가 저쪽에 좀 자금이 좀 안 좋아요 이러면 다 내 것 좀 우선으로 갚으라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정감사에서 돌아가실 때 보면 아상이 공고해서 아상이 있는 사람은 문수를 볼 수 없다 딱 이러면서 문수보사라고 이제 억그러지는 거지 그래서 저렇게 처음 발을 디뎠던 사람이 누구냐 오대산에 그게 자작률사다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디냐 월정사입니다 월정사입니다 그래서 월정사에는 4명의 성인이 있다 그러니까 월정사 자리에는 사성 소주지사 이래서 4명의 성인이 산다 살았던 자리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자작률사 두 번째가 신효거사 760에서 800년 사이쯤에 살았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두타 신의가 왔었고 이거는 범일국사 제자거든요 그래서 아마 840년 정도쯤에 태어났던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수다사의 장로 유연 아까 그 수다사라고 하는 그 절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힘 좀 쓰는 분이 와서 살았어 이렇게 이게 한 팀 이게 어디 팀? 월정사 팀 그런데 이 신효거사 이 앞 대가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이보다 조금 앞에 누가 오냐면 보천 효명이 옵니다 그리고 이쪽은 여기서부터 절들이 좀씩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작률사 때는 그냥 뭐 3일 일주일 있었다 갔다 야 이거 흔적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 볼일 없었던 거야 그래서 상원사는 705년에 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상원사가 오히려 시작은 월정사가 빠른데 제대로 절이 돌아간 거는 상원사가 더 빨라 상원사가 그래서 상원사와 월정사 이중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산 전체를 성산이라고 합니다 문수 성산 성산 개념이 굉장히 좀 특징적인 건데 산 전체를 구역으로 묶어서 그래서 지금도 오대산은 어떻게 보면 한 팀으로 갑니다 한 팀으로 절팀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지 이런 거 보면 예를 들면 낙산사 거기를 낙과 산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낙산사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지는 다 그냥 그렇게 어떤 개별적인 걸로 불러요 산 전체를 특구로 이렇게 묶는 방식은 상당히 특이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오대산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서 또 어디가 나오냐면 보계산 철원의 원심원사 보계산 지장보살 도량 보계산이 성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흥에 전라도 장흥에 거기 이제 청관산 지제사 지제산 청관사 뭐 이래도 되고 지제산에 청관보살이 살아요 청량산에는 문수보살이 살고 지제산에는 천관보살이 살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계산 강원도 연천입니다 보계산에는 지장보살이 살고 요거는 경전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화음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오대산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원간석기에 개착되는 게 강원도 고성의 금강산입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누가 사냐 법기보살 단무괄보살이 삽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장이 털을 점했다 오대산에 들어와서 이게 오대산 전체 섹터면 그 중에서 여기에 월정사에 점을 하나 찍은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왔냐 보천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네 편이나 수록이 되는 거고 자장률사가 진짜 무슨 역할을 대단한 걸 했느냐 실제로 안 돼요 잠깐 왔다 간 건데 거기서 계속 주석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자를 키웠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저렇게 의미부여를 하느냐 자장이 여기로 와서 찾으려고 했었던 그 문수보살의 성지가 바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자장률사와 관련된 강원도 유적이 전부 어떻게 보면 자장률사를 관련됐거나 자장률사를 팔거나 합니다 자장률사를 팔거나 그래서 언가란 절들은 자장률사가 다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기록에 나오는 거는 수다사, 한송사, 그 다음에 정함사, 오대산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 그런데 나머지 절들도 계속 자장률사를 갖다 붙여 자장률사를 붙여 그래서 강원도 불교에 어떻게 보면 시원을 연 사람, 자장률사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메인 두 군데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오대산, 하나는 돌아가셨던 정함사 그리고 정함사 그 뒤쪽으로 한 1km 정도 가면 거기 조전이라고 하는 조사전이 따로 있었어요 고려 때는 조사전이 본절하고 분리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자장률사 뼈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손을 이렇게 넣어서 만지면 머리가 만져진대요 머리가 만져진대요 왜? 그렇게 만지면 만지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뭐 한다는 썰이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없고요 그거 쌍계사에도 비슷한 이야기 있어요 하동의 쌍계사에도 쌍계사 금당에 가면 육조해능대사 정상이 있다라 그러더니 정상은 뭐냐면 이 목 두 가지 썰이 있어요 하동 쌍계사에는 그거를 신라스님이 요거를 가지고 왔다 아니 이게 좋아서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나도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그걸 갖고 돌아가신 상황에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갖고 와서 그 쌍계사 금당에 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닌데 기록에는 이렇게 손을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있었고 그 손을 넣으면 머리카락이 나온대 머리카락이 잡힌대 거미줄인가? 몰라 몰라 그렇게 나와 그렇게 그렇게 나와 그런데 중국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 이거를 절취하려고 온다라고 하는 거를 해능 스님이 살아계셨을 때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고개를 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개를 그쪽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감시해서 이것이 시도 때 걸렸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안 됐다 중국 쪽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지금 남하선사 조전에 가보면 조사전을 조전이라고도 하거든요 똑같아요 조사전이나 조전이나 거기 가면 해능 스님 진신이 있어 그래서 제가 전에도 제가 두어 번 참배를 갔는데 갈 때마다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옆에서 보는 게 목에 기스 있느냐 칼자국이 있느냐 좀 깊으면 오칠 같은 걸 해서 이렇게 놔뒀어도 그게 이제 등신이니까 진짜 몸이거든요 그 안에 육신이 있거든요 상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자리가 보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궁금하지 눈으로 잘 안 보여 그래서 핸드폰으로 확대해서 봐야 되거든요 바로 옆이에요 그렇게 멀지 않아 한 이 정도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확대해서 이렇게 보는데 유리를 씌워놨는데 유리가 조금 지저분해서 그렇게 막 뚜렷하게 유리 좀 벗겨봤으면 싶은데 없는 것 같아요 칼자국은 눈에 육안으로 보이는 칼자국은 없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스님들 뼈를 이렇게 가지고 그 뼈를 만지면 에너지가 전달돼서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 큰 스님의 에너지가 전달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작률사가 어떻게 보면 동북방 불교, 강원도 불교, 하슬라 불교 나중에 757년에는 명주로 계층이 되는데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강원도 불교의 시작점을 열었고 결국은 그렇게 열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문수보사를 찾아보라고 했고 하나는 현실적으로 김유신 기준한테 좀 밀렸고 그래서 권토중래하러 갔다가 다시 못 돌아왔다는 다시 못 돌아왔다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메인 어떻게 보면 성지, 문수보사를 성지 오대산입니다 그 오대산에 누가 오냐 드디어 왕자가 옵니다 그 왕자가 보청과 효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